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이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회적 관계와 건강이라고 해서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의 연구 동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예방의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학은 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봤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지식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방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방의학은 병에 걸리기 전에 아니면 병에 걸린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병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조금 덜 남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개인 맞춤이나 아니면 공중보건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기존에는 조금 육체에 산정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금연이라든가 아니면 금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쪽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코로나19의 대유행이었는데요. 물론 코로나19 자체가 미치는 어떤 의학적이거나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하겠지만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격리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관계들이 많이 와해되고 고립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런 사회적 관계 자체가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회적 관계들에 대해서 많은 의학적인 그리고 공중보건학적인 이런 접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집중을 했던 게 외로움이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유럽권 쪽에서는 19.3%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약 13% 정도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명이 있으면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한국에서 이제 작년에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에도 약 7% 정도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사실 기존에 있는 다른 의학적인 지표들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사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외로움이 조금 만연해 있는 상태를 이제 론리네스 에피데믹이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소개된 비백 멀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과의사이시고 19번째와 21번째 미국에서 공중보건 총감으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Connecting at Work라는 이런 시리즈를 연재를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시리즈에서 이 론리네스 에피데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때는 이제 당시에는 기익 에코노미라고 해서 이제 노동을 어떤 전통적으로 어떤 사무실 안에서 시간을 공유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노동자들의 시간을 쪼개서 플랫폼에 고용되거나 이런 식으로 노동을 하는 것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었고 점점 더 이제 리모트 워키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조차도 이제 서로 이런 사회적 관계망들이 와해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꼬집으면서 이런 론리네스 에피데믹이라는 단어를 이런 단어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론리네스를 다룬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단체가 아마 조컥스 파운데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조컥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국 노동당 의원이었는데 이제 브렉시트 당시에 이제 의정활동을 진행을 하다가 테러리즘으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분의 유지를 이어서 오른쪽에 계신 세마 케네디 의원이 조컥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단체에서는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그 영국 내에서 전국적인 이런 조사를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 나온 게 가운데 있는 이 리포트이고 이 해당 리포트에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섹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섹션을 보면 이제 내셔널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런 롤리네스를 이런 외로움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으로 이러한 외로움을 다루는 어떤 다루는 정책적인 그런 무브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을 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2018년에 기존에 이제 문화국에서 이러한 외로움을 다루는 업무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8년에 이렇게 이 문화국에서 외로움을 다루는 이러한 업무를 가져가게 된 후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게 가운데에 있는 이 리포트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매년 이제 전국적으로 외로움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각각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영국의 예시는 아니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이시면 이거는 일본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제 영국 사례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도 2022년에 특히 일본은 희귀 코모리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전부터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고 특히 자살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보고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고자 이제 고독 고립대책위원회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장관급으로 이제 그 위원장을 설립을 해서 이러한 위원실을 설치를 한 사례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어떤 국가기관급에서만 이런 대처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양한 단체들에서 이러한 외로움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캠페인 투 엔드 롤리네스나 아니면 엔딩 롤리네스 투게더 뭐 이런 다양한 단체들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에 있는 단체들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셔널 아카데미스 미국 쪽에 있는 이런 학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고립이나 외로움에 대한 리포트 그리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WHO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 고립 그다음에 외로움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드베 캐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비해서 우리가 외로움이 중요하다 혹은 외로움에 대해서 많은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라는 게 학술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정해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는 특히 의학 쪽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이제 사회적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결혼을 한 상태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지 이런 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외로움 같은 것들이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적 관계의 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 관계의 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관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사회적 관계들이 건강들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실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사망률을 비롯해서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나 아니면 당뇨나 아니면 이런 영향이나 아니면 노세 그 다음에 인지기능 이런 것들과는 이제 이미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망 같은 경우를 조금 살펴보시면 기존에 다양하게 이런 사망과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들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고 이러한 결과들을 모두 합성을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관계가 나쁘면 사망률이 약 5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다른 이제 의학적인 팩터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비만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흡연으로 치면은 한 15개 피 정도의 이제 흡연량이 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혈관계 질환에서도 이러한 것들, 심혈관계 질환에서도 사회적 관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사회적 관계들이 좋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만성적인 심장 질병도 약 1.3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뇌졸증 같은 경우도 1.3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저희 교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들인데요. 그래서 저희 교실은 원래 이제 강원도에 있는 원주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원주시와 인근에 있는 평창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리랑코우티라는 코우들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코우티는 약 40세 이상이 되는 시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해서 그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2020년에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서 이제 930명 정도만 조금 대상자를 줄여서 조금 더 사회적 관계나 그 다음에 노화나 이제 노세나 인지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프로젝트로 조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았을 때 해보았던 결과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교실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졸업하신 선생님께서 졸업하신 선생님께서 분석을 하신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소셜 서포트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어떤 만성질환이 가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 약 1.2배에서 1.3배 정도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제가 올해 이제 발표를 한 논문인데 이제 여기 있었던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인지기능 그리고 뇌용적에 대한 이제 크기 비교를 했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인지기능이 훨씬 더 좋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뇌용적 같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도 이제 글로버스 팔리두스나 푸타면이라는 곳의 볼륨이 낮아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회적으로 보상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칭찬을 받거나 그런 걸 하면은 조금 더 그걸 잘하고 싶어지는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작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해와 연관이 되어서 보행이나 아니면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돌봄이나 이런 것들로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이제 돌봄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금연이나 금주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회적 관계와 같은 어떤 무형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건강을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실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노동을 한다기보다는 감정적인 노동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사실 이런 감정적인 노동을 하는 부분조차도 이제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공동체에 집중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는 이제 하는 코어트를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연장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를 짧은 시간 안에 발표해 주신 이현주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